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의 호소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판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정성에 대한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마 어세운 박형준 후보는 못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 찾기, 전화, 문자 호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자분들께 투표 참여를 호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가시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춘호 위원, 여당과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 어떻습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전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 하루 전날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 상황, 여기에 민주당이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양당 지도부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민심의 흐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무슨 일 때문에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실패 그리고 최근 들어 충분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LH 투기국의 민낯들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민심들이 저간히 흐르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략들을 보게 되면 계속 지지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25개 구청장 중에 24개 구가 다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결집시키고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심화시키면서 중도층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우는 것 같은데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 국면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파도의 국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보궐선거에서는 많은 현명한 시민들께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성 성격의 선거에 나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그때 공표됐던 그 결과대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공표는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여론조사보다는 지지층 결집으로 표심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에는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선거와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나 여야 각 당 또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이야기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일단 뭐 선거의 기본은 상대당 후보 찍을 사람은 이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고 우리 편 찍을 사람은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와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가 선거 운동을 쭉 해온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앞으로 좀 지켜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방금 김병민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네거티브 공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증 국면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뭐 여론을 굉장히 출렁이게 하는 그런 효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정권에 실망하고 민주당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망한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찍을 수 있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이냐 국민의힘이. 여기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보다는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사실 좋을 일은 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논란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논란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좀 지금의 어떤 유권자들의 가슴에 좀 불을 지르는 이런 사건들만 이런 낯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여당 지도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도 들어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2일 날, 3일 날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잖아요. 그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거기서 보면 서울시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게 이제 자기 지지자들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두 가지 점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아니,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그러면 투표한 결과를 지금 여당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물론 숫자가 물론 32 대 29로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봐서 저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히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저거 역시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급한 마음이 저런 식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전투표에서 누군가, 민주당 측 종사원인가요, 투표 용지, 투표할 때 봤더니 민주당 쪽이 많더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해당 관계자를 고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전투표는 시청자 여러분, 방송 3사가 내일 선거가 끝나면 출고 조사를 하는데 말이죠. 사전투표는 출고 조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건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겼다라고 단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지 지금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빨리 결과를 공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날 총선에서 바라봤듯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통상적으로 본투표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 있기 때문에 본투표에 투표하기가 좀 어려운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많이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선거의 국면으로 봤을 때는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이 조금 더 사전투표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산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전체 결집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면 야,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민주당이 선거에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허위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이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는 메시지를 캠프 차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또 한 이야기를 보면 혹시 저게 진짜 박영선 후보 캠프에 진심일 수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꼭 투표해달라 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얼마나 또 이 조직표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이제 좀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인데 즉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지고의 규정이 사실 자기 지지자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각자가 보는 것이죠. 저 캠프에서 보냈다는 저 문자도 사실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정말 사전투표에서 이겼으니까 앞으로 본 투표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확실히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캠프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김웅 의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사전투표가 그렇다면 우리가 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지층이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 문자 믿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또 선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 투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와 관련된 논란은 좀 뭐랄까요? 좀 과대포장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입니다. 사전투표율 어떻게 보면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본선거와 다르게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본선거는 어쨌든 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됐지만 이 재보궐선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 또 여당에서는 국정안정론 이렇게 내세우면서 했단 말이죠.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주영진님, 그거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상당한 그래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이번에는 20.54% 잖아요. 그러면 유권자 10명 가운데 2명이 이미 투표를 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하고 대단히 비슷한데요. 그때가 20.14%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살짝 넘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번 선거에 쏠린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내일 본 선거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40%대였거든요. 50% 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번 4.7 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50%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55%도 근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투표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일 투표가 모두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선관위 자료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전투표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게 될지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시장 후보들, 부산시장 후보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지 지금 후보들의 심정은 단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알뜰살뜰 챙겨봐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년들 철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예리하고 냉정한 눈으로 현신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권을 평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 당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갔고 오세훈 후보는 유세하는 장면이 나갔는데 시간이 오후 2시 좀 넘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각 후보들의 어떤 유세 장면 그런 그림이나 영상이 제대로 다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공식 선거 운동의 일정 시작이 어떤 거였죠? 네, 이제 구로동에서 개포동 가는 6411번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요건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인데. 6,411번 버스요? 그렇습니다. 저 버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시청자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당연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6,411번 버스 하면 이제는 한국 진보 정치, 진보 운동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숫자이고 그러한 버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를 오늘 이제 타고 가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저는 이번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참 박영선 후보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 주변에는 누가 서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력 이를테면 유력 스피커라고요, 여권에 이런 사람들 없이 혼자 보건분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6,411번 버스라고 하는 호요버스를 이렇게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이 타는 버스를 6,411번 버스라고 했는데 어쨌든 박영선 후보로서는 이 버스를 타면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었던 거겠죠.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이 좀 도와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민주당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411번 버스를 탄 오늘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당직자가 글을 올렸는데 노회찬 전 의원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좀 아쉽다. 정의당이 좀 지지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한 아쉬움을 표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이제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지방선거에는 노회찬 전 의원이 독자 완주를 해서 사실은 좀 지금의 여당에 여러모로 정치적인 선거 과정에서는 좀 불이익을 끼쳤던 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권 초기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개혁전선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좀 행보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기대는 박영선 후보 측에서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의 과정을 좀 돌이켜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명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리고 이후 대선 과정까지 지금의 여당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령 선거법 개정 이후에 그 선거법 개정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이제 지금의 여당이 이제 살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업에 좀 더 이렇게 기울어진 그러한 이제 법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지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를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제 또 박영선 후보를 도왔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체성 논란이나 이런 걸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그다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당을 통한 어떤 협상이나 당의 주요 인사를 통한 뭐 이런 어떤 평가보다는 저렇게 직접적으로 그 지지층을 직접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더 효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가 아마 저 버스를 타는 일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의당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정의당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반응 보였는지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께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님들에게 진심하고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민주당에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의당의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이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매번,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저는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러나 정의당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호소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어떤 곳을 주로 돕니까?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오늘 시작은 지역 자택이 있는 광진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양사거리에서 8시 출근길 인사로 시작을 하고 거의 20분 1시간 단위로 서울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주로 강북 지역 전체를 돌면서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녁 6시 반 정도가 되면 신촌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마지막 유세 장면을 펼칩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선거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과거와는 참 다른 모습 한 가지를 꼽으라면 20대, 30대 젊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연설 과정 속에 저도 같이 호흡하면서 쭉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 당시 촛불을 들었을 때 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촛불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지난 4년의 시간 속에서 부동산 그리고 공정과 정의 등에 대한 문제 속에서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읍수하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젊은 세대들과 호흡하는 오세훈 후보 캠프의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말이죠. 혹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측이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라도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내곡동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 내곡동에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한 활동들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본질과 어긋나 있는 측량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태 땅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굉장히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거 전체 국면을 네거티브 선거전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률적인 문제를 충분하게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날 2020년 총선을 앞두고도 검언유착 등 그 당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를 들여다봤다 등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던 것도 다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들 때문에 이거 이제 민주당이 끊임없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 끝나고 나서 법률적인 문제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소고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마 젊은 층들이 여론조사에서도 이전에 공표되기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해서 고무가 됐던 것 같고 유세 현장에서도 젊은 층들이 유세,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지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 대선이나 이럴 때 가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본질적으로 바뀐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그래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까지는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실망한 이런 젊은이들이 또 국민의힘이 대안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 그러면 그러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희망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인데 사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치 도보를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일정들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있는 어떤 노선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좀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김종인 비대위가 했던 그러한 개혁의 방향으로 계속 가자든지 또는 이러한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보수층을 더 강력하게 좀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든지 뭐 이런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청년들도 20대 20, 2030 민심도 아마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이것은 여당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효과를 이제 가져오겠죠. 여당도 마찬가지로 선거 지나면 이제 전당대회 국면인데 당권 선거 국면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당권을 지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또 현실적으로 보여주느냐 이걸 똑같이 아마 판단을 해서 좀 양당을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선거 결과든 각 정당에 주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정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빅 아 아 아